돈이 조금 많은 디펙트 1500골드 시시 ㅅㅂ ㅅㅂ ㅅㅑ ㅅㅆ ㅅㅂ ㅅㅂ 엘리트 가기 애매해졌다 음... 33 체력이면 갈 만한가 안가 1500 들고 칠 수도 있지 꽉꽉 춥전기 어허오오야 병 속에 축전기는 널 필요없잖아 환불은 안돼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잇 쓰레기마저 쓰레기같은 놈 으아 으아 쓰레기밖에 구매를 못해 그래도 멤버십 카드 나온건 너무 좋다 상점에서 파란 카드밖에 안팎은데 이거 흐름 사기하냐 혼돈 혼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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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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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제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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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오도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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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도득 알고리즘 키우고 자가풀이 광선 입술기에 엘리트 길로 가자 아 알고리즘 두번 잘합니다 짜라나라 알고리즘 망할 거제트인데 으악 사려줘 개노답겜 메아리가 자꾸 가라앉는다 무거운가봐 불가침에 15댐 때립니다 불가침에 15댐 때립니다 네메시스 장화궁룰 이정도면 과학이 맞다 눈보라 냉정함 냉뚤 메아리 빨리 좀 급함 겟 갓 아 제발 빙하 눈치챙겨 빙하 빙하 타이밍 더럽게 안맞네 비늘 비늘 잘 나왔다 심장전할때 아이고 미라손 아 잠깐만 뭐가 안되지 까비 미라손 소니가요 소니가 미라손에 소니가요 메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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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쫌 빨리 나오면 안될까 메아리 아까부터 계속 음청 늦게 나오는데 메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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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가리 민포 제 귀 이딴 것만 줄래? 컴드 도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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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 몇 장이나 보겠다고 도갈을 딱 메아리 도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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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1,5,1 Steven 전천 터보 마짐석은 안살래 돈이 모지라 발견살까 덱 밸류가 이걸로 심장 잡을 수 있나 잡겠지? 갈비 정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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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 정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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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돈 있으면 메아리 강호할 필요도 없는 건가? 알고리즘 두번 쓸걸 잉크 병 메아리 저정도면은 그렇게 밑에 지났네 어? 아잇! 드로 감소 감소만해 고소 아잇! 괜찮아요 아잇! 준비 네네네네네네 잘 보세요 다음은 베트남 아잇! acredita 이럴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Jarad 뭐야 이렇게 부담 다운 턴에 축 두번쓰고 그 다음 빙하로 냉기 챙겨넣으면 아니 뭐 뭐라구요 일제사격이나 쓰러져 보자 자가풀이 노바쓰고 일제사격 몇 딜이야? 63 126 메달이 빨리 떴다 드디어 바이 마리 60 약화 걸면 다 막을 수 있다 어둠둠둠 이것이 포도맛이다 힘 깎고 죽이면 깎인 힘이 유지가 된다 첨탑 테크닉 그르르 그르르 2 강할게 없다 김히컬 심호흡 심호흡 다운 턴 다운 턴에 알고리즘 안잡히잖아 돌려 다운 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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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 곱다 오도도도도 소관까지 쓰자 저건 메아리 넣을 필요 없겠다 다운 턴 다운 턴 다음 턴 심호흡 쓰고 이케 저캣 뽑아서 자가 수리 쓰고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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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턴 다음 턴 자가 수리 두번 깜정의 조각 무지개 무지개 쓰냐? 무지개 쓰는 게 낫지 않나? 메아리 맨 밑에 있다 인생 무지개 쓰냐 무지개 쓰냐 너도arm 눈알 퀵이라도 앞에 있는 건 좋은데 빙하랑 오한 오한 빙하 네, 그죠? 아이씨 거즈가 생겨야 메아리 도어 허허 이거 그냥 맞아서 감정의 조각 서뜨리고 점액투성이 컷 족쇠 털까? 갖고 있을까? 갖고있자 회자 조각 두번 들어가면은 거의 깼다고 봐야지 플라즈마도 하나 났고 도어 oris 디펙트가 1500원 이렇게 썼으면 111, 111, 111, 111, 111, 111 111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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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